drafting James를 으로 사찰 음식에는 냉이 주먹밥이 있고요 연근, 민트, 샐러드가 있고요. 쑥, 치자 쑥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삼시까지가 있습니다. 공사는 불교문화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후원하고 오창에 능인영상에서 주최해서 사찰음식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좀 더 홍보할 수 있고 사찰음식이 어떤 건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를 준비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찰음식 전문 지도자이신 한승희 관장님이 모든 음식을 준비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풍선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좋은 호응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찰음식이 전문 지도자식은 전문 지도자이신 한승희 관장님이 하그랑한 사찰음식은 숙소자, 하그랑한 상태로 하그랑한 상태로 안녕히 계세요 아빠 드실게요. 한 번 드릴까요? 마지막으로. 맛있게 드세요. 하나 더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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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키도 하나 간식 좀 해요. 스키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어요. 맛 좋아요. 오늘 좀 드세요. 네. 너무 맛있어요. 사촬영 중이라서. 너무 맛있어요. 마칩니다.